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 번째 전기차 모델인 GB70 전기차는 광저우 모터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마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받아왔던 GB70은 앞서 출시한 G80과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고유의 베이스는 유지하면서도 전동화를 거치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한편 GB70 전기차 모델이 공개가 되기 전 제네시스는 순수 전기차 차량으로 GB60을 선보였습니다. 사실상 GB70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인 GB60 두 차량을 두고 많은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다 자세히 두 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GB60은 제네시스 정체성인 두 줄 쿼드 램프를 배치해 패밀리룩을 계승했습니다. 제네시스 GB60 그릴 형태는 기존 제네시스 오각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크기와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기차답게 그릴 아래쪽 공기 흡입구와 통합해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 효율을 도왔습니다. 제네시스 GB60은 좌우로 넓게 디자인을 해 차체에 비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줬는데요. 그리고 아이오닉5에 적용된 크림셀 후드도 적용됐습니다. 후드와 팬더 부분을 피팅 라인 없이 하나의 패널로 구성한 후드로 제네시스 모델에 적용된 것은 GB60이 처음입니다. 제네시스 GB60 후드 전면에는 기존 두께를 80% 정도 줄이고 명품 시기에 쓰이는 기후세 패턴을 각인한 신규 엠블럼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반면 제네시스 GB70 전기차의 디자인은 제네시스 디자인 담당 이상협 전문은 GB70 전동화 모델의 디자인은 단순히 새로운 전동화 SUV 모델이 아닌 새로운 영향을 개척하는 제네시스만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시스 GB70 전기차는 역동적인 외관과 여백의 미를 갖추면서 한층 더 여유롭고 균형 잡힌 실내를 계승하면서 전동화 SUV 모델만의 차별화된 요소를 더했습니다. 제네시스 GB70 전면부 그릴은 공기 역학적 효율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Z 매트릭스 패턴으로 제네시스 고유의 전기차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그릴 상단에 위치해 있는 충전구는 닫았을 때 충전구 경계가 드러나지 않아 그릴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제네시스 GB70 전기차 충전구 안쪽에는 두 줄의 크롬 장식이 적용해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을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제네시스 GB70 전기차 측면부는 전동화 모델 전용 19인치와 신규 20인치 전용 휠을 적용했으며 후면부는 배기구를 없애고 넓고 간결한 수평 형태의 범퍼를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B60 후면부는 어떨까요? 전면부와 동일한 두 줄의 테일 램프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트림에는 고성능을 강조한 듯한 고정형 리어 윙 스포일러가 들어가며 GB60 트렁크 크기는 준준형 SUV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크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GB60 실내는 제네시스 내부 디자인 철학인 여백의 밀을 바탕으로 구성이 됐으나 공간의 넉넉함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닥에서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콘솔은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나 크기와 위치가 모두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제네시스 GB60은 기존 전기차들과는 다른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제네시스 GB70 전기차의 실내 공간은 센터 터널의 높이를 낮춰 이열 거주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GB70 모델과 동등한 수준의 이열 공간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실내 공간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럭셔리 전동화 모델인 만큼 정숙한 실내와 부드러운 승차감 또한 GB70 전기차 모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B60과 GB70 전기차 두 차량 모두 배터리 용량은 77.4kWh로 동일하지만 1회 충전 시 약 450km를 주행이 가능한 스탠다드 모델과 보다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4륜구동 모델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실현이 가능한 퍼포먼스 모델 등 GB60의 선택의 폭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GB70 전기차 모델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00k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4륜구동 단일 모델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4륜구동 단일 모델인 만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4.5초 만에 도달하는 강력한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네지스 GB60과 GB70 전기차 두 차량 모두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매력적인 차량들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의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조건은 한 차량당 최대 800만원 기준으로 차량의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의 경우 100%를 지급하지만 9천만원 미만의 경우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제네지스 GB60의 경우 가장 저렴한 모델의 가격은 5,990만원으로 100%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외의 모델의 경우 50% 정도밖에 받을 수 없겠는데요. 물론 GB70 전기차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출시한 G80 전기차의 경우 차량 판매 시작 가격이 8천만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GB70은 그보다 조금 아래인 7천만원 후반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마저 축소가 된다고 하니 GB60 및 GB70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신중을 기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마저 축소가 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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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